전라남도가 한국과 독일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박물관 강변축제 한국종합홍보행사에 자치단체 대표로 참가합니다. 전라남도는 사흘간 진행되는 축제 기간, 독일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한국의 콘텐츠를 활용해 우수 농수산식품과 관광자원, 전통예술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전남의 맛과 멋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전남 도립국악단의 부채춤 공연과 국기원 태권도 시범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